인천은 처음이야 유! 아 웃겨라 가자 무주 케이크를 사러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우주랑 미리 먼저 들어가 있고 뭐야 여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어? 근데 여기 케이크 좀 비싸 아 비싸? 작은 거 3만 원 예쁘다 우주 케이크 어때? 조각으로? 우주 케이크가 너무 유명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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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 흠 흠 야 왜 게임같아? 옆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 슬라임에서 벌릴 것 같은데? 아 너무 웃긴데? 우리의 데일리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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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케이크일까요? 남순 케이크 아니지롱 이쪽인가? 여기 절대 모르겠네 네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일단 안 보이는 쪽 이렇게 이렇게 왜 안 해? 엄마야 이게 예뻐졌다 예뻐졌다 나 원래 헷갖고 리치야 어 어 미안 근데 찍고있다 리치 모바에서 찍는 앵글이 아닌가? 맛있는 거 되게 많다 여기 애슐리에요 나 너무 많이 먹는 거 찍고 봐야겠다 지금 완전 맛있어 언니 잘 지냈어? 나 잘 지냈지 이거? 안 하겠지 나는 여기까지 좀만 더 여기 한번만 더 하죠 생소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니 왜 이렇게 느껴? 나 진짜 혼자 생소사합니다 프로 프로부터 하나 하나 프로 하나 남을게요 아니 어디 있었어? 나 진짜 또라이처럼 너 먼저 떠 나 이거 찍으려고 뭘 많이 드세요 막 이러고 오 이쁜데? 먹방 해주세요 산딸기 먹방 안녕 오지야 생일 축하했어 먹기가 다이브에서 진짜 카페까지 저도 난 입고 갔 좋아요 좋아해요 오 이쁜데 안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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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 앞장서 앞장서 어디야? 저쪽으로 가야돼 저쪽에 왼쪽으로 쭉 가야돼 언니 추워? 추워?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보자 이거 해봐 진짜 미끄러워 이게 뭐야? 야 오빠 해야지 야 저녁아 너 그러고 있고 왔어? 저녁아 너 빨리 하려고 여기 어디가 있나요? 여기 어디가 있나요? 여기 어디가 있나요? 포크가자맨 여기 어디가 있나요? 포크가자맨 근데 여기 여기 또 괜찮아 근데 저기 은결이가 좋아하는 이런 스무디 같은게 있나요? 지금 스무디 먹을 배가 있나요? 아 저기요 아 이건 아니죠? 아 저기요 이건 아니죠? 아 이건 아니죠? 아 이건 아니죠? 배가 이거 뒤졌던데 우와 아 추워 수연아 아 아 수연아 어 수연아 이거 예쁘죠? 아니 지금 우주 거 골라야 된다고요 오빠 우주 언니 봐봐 대박 아니 니 말고 주말 겨울옷 말고 보물 걸을 거라고요 아 이거 아니 은규야 너 이거 입어봐 야 이거 나도 어울리겠다 야 이뻐 뭐라고? 언니? 이거 이거 입어봐 이거 괜찮다고 나한테? 아 이거? 야 이거 봐 우주가? 응? 응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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